유다서 11절에서 23절 신약 성경 397조 교독합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표혁을 따라 멸망을 받아두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천에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노게이 이 사람들의 다이어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스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함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이후로 자랑한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것을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유계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류를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류를 여기라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분해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류를 여기라 아멘 오늘도 지금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신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옆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성탄제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추리가 있으니까 더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끌고 들어오셨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 개념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저 하늘나라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 성도미를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따라 생활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다스려지고 있는 그곳 모두가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좋고 이해가 쉽죠 그런데 현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길 원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누리길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느 나라에 태어나시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게 없다면 우리 성도인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서 어느 나라에서든 다 자기 나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민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200여 국가 중에 내 마음대로 나라를 결정하여 시민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나라 시민이 되고 싶으십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나라 시민이 될 것인가?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면 죽겠는가? 우리 성도인들이 각각 다양한 나라를 꼽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미국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미국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총 쏘고 그러니까 좀 무서워서 옆에 있는 캐나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는 한국 사람 별로 없는 호주나 뉴질랜드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인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시민권을 얻고 싶은 그 나라의 공통점을 제가 미루어 짐작하여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로운 나라를 선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잘 사는 나라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죠 또 한 가지는 안전한 자유로운 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나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구 선진국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지만 제3세계 사람들은 서구 선진국까지는 못 가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다녀왔죠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국가입니다 공산당원들이 전 베트남 재산의 90%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10호 담당제로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특별히 기도교인들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관심과 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갔을 때 베트남 사람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한국은 왜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냐고 왜 이렇게 저급하냐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뒷병에 뭐가 있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합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1등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세계에서 자기 나라가 제일 행복한 나라이고 제일 잘 사는 나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약간 비난하는 거예요 때로 종종 국회의원들의 다툼이나 싸움이 해외 언론에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네 국회의원들은 안 싸우냐고 안 싸운대요 왜 안 싸우냐고 우리는 당이 하나래요 공상당 하나라서 안 싸운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가 더 발전되고 더 우월하고 더 선진화됐다고 이런 이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대님들이 선택을 한다면 1당 독재 국가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다당 정치의 나라에서 싸우고 치고받고 가끔씩 똥도 뿌리고 이러는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다당제 정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도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독재 1당 정치가 좋다고 생각하고 세계에서 제일 싸우지도 않고 제일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우리 성대님들이 다시 태어난다면 다른 서구 선진국들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8위, 10위, 거의 10위 안에 늘 존재하죠 굉장히 잘 사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런데 그 외에 치안이나 보건이나 사회복지나 여러 명에 다 돌아봤을 때 저는 제가 단언하는 건데 세계에서 한국이 제일 잘 산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또 태어나고 싶어요 이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풍요와 자유가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되려면 뒤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법치입니다 법치 법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보장되어야 되고 내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수학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얻은 수학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한다면 풍요로움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사유 재산이 잘 보호되어야 해요 또한 우리가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살고 싶은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대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 이유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누리라고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여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 세계, 우주 만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발산하면서 너무나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모든 동식물들이 다 잠에서 깨어나 자기의 아름다움을 막 뿜어냅니다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혀집니다 가을이 되면 잎사귀가 떨어지면서 그 맺혀진 열매들을 우리에게 맛보라고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소복하게 눈이 내리면서 온 천지를 뒤덮으며 뭔가 잠들어 있는 듯한 그런 세상을 딱 보며 우리는 얼마나 이 자연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움을 우리는 얼마나 만끽하고 있습니까 자연 세계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와 드리는 것을 무척 좋아하죠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물고기가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물속을 살 때입니다 왜 물속을 살 때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물속에 살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질서로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이 물고기는 마음껏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순간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는 순간 이 물고기는 물속에서의 그 풍요로움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생명력 넘치게 사는 것도 잃어버리게 되죠 조그마한 물고기는 몇 분 안에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고 조금 큰 물고기는 며칠 동안 버둥버둥 되며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하나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법 안에서 풍성하고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법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순간 주님의 풍성함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상징물이 선학과입니다 선학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의 상징물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선학과를 사과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은 벗어던지시기 바랍니다 선학과는 하나님의 질서와 법의 상징물이에요 안타깝게도 아당가하가 선학과를 먹었습니다 이 아당가하가 선학과를 먹은 것은 물고기가 물 밖으로 뛰쳐나간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당가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의 모든 각종 열매를 마음껏 자유롭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지만 그들은 인생이 120년으로 제한되며 지금 우리와 같은 나이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은 단축되게 되었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과 자유로움을 누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과 자유로움을 그렇게 대단히 잃어버렸는가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제일 먼저 풍성함을 잃어버린 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이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각종 종교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며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빈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파괴된 거죠 그 이후에 우리의 가정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당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어주셨어요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질서가 파괴되어지자 남녀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돕는 관계가 아니라 이용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에도 결혼할 때 상대방의 배우자의 조건과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잘 이용해서 내가 더 높아질 것인가 이게 인간관계에 특별히 부부관계 속에서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많은 부부들이 있으실 텐데 생활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여성 동지들 왠지 남자들보다 내가 살림을 더하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남성 동지들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내가 쓰는 건 더 적은 것 같아서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기동에 있을 때 한 교육자는 일주일 용돈이 만 원이었어요 일주일 용돈이 만 원이었어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일주일 용돈이 만 원인지 한 달 용돈이 만 원인지 헷갈리는데 사례비를 더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남성 성도들 하루에 만 원 용돈으로 사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남성의 부인은 하루에 만 원짜리 커피를 두세 장씩 먹는 거죠 굉장히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먹을 수 있죠 주님 안에서 내가 못 먹는 거 당신이 먹으니 내가 오히려 더 기쁘네요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돕는 배필로 살아가도록 하는 느낌 깨져버린 거죠 인간관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를 만들 때 수평적 관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수와 법이 파괴되어지자 인간관계는 수식적 관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많이 소유한 자가 적게 간 자를 이용합니다 권력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세상에 살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목적은 이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물질을 지배하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지자 우리는 물질을 통하여서 자존감을 높입니다 물질을 종로로 타는 거죠 물질이 얼만큼 있느냐에서 나의 안정감이 결정이 됩니다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일은 경작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경작은 예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작하여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지자 우리는 이를 통하여 단지 먹고 사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더 고귀한 일과 낮은 일로 맞추고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으며 낮은 직종에 있는 사람을 평가절하하고 비난하는 것까지 순이 갑질이라고 하죠 이런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진 삶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면 이 많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을 쌓기 시작하였고 성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의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은 아니지만 어떤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한 것이고 이 대학 밖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특정한 직장에 들어가면 이 성 안에 들어간 것 같이 성공하였고 이 직장 밖에 있는 사람은 실패한 그런 구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것을 뺏기 위하여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며 더 나아가서는 전쟁으로 발전되는 것이 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풍성해지고 싶어서 난리가 난 거죠 또한 생명의 단축으로 인하여 죽음의 두려움에 인류는 휩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생하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기도 합니다 미신을 만들기도 하죠 자기의 신들에게 잘 보이면 선행을 하면 그 신들이 감동하여 나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할 것이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권력자들은 불로초를 찾아다니며 불로장생을 영생불사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죠 현대과학의 최종 목적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정복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불사가 과학의 최종적 목적지이죠 하지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천사들을 동원하여 화연검 불검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그러졌습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는 사라져버리고 끊임없는 경쟁과 다툼, 전쟁의 연속입니다 또한 언제 죽을까 두려워하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건강 염려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풍성함과 자유함은 없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놔두고 싶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제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이야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회귀하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로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 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과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이렇게 답답하고 파괴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자유로운 그 질서 안으로 너희를 초대한다 라고 주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많이 가진 자들 높이 있는 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의리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관심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만나십니다 굶주린 자를 만나시고 세리와 창기를 만나십니다 병든 자를 만나십니다 안진병이를 만나십니다 문든 병자를 만나십니다 귀신들인 자를 만나십니다 이 영혼 한 명 한 명을 예수님께서 가슴에 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궁 안에 태아를 잉태하듯이 한 영혼 한 영혼 3년 동안 유대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품은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주님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죠 생명나무로 들어가야죠 그 길을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십자가의 길인가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천사들의 화염검입니다 인류가는데 그 누구도 뚫지 못했던 그 화염검 모든 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바로 우리 성도인들을 가슴에 품고 자궁 안에 잉태하고 이 화염검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화염검에 의하여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시죠 피를 흘리고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믿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들어올 자가 없는이라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며 하나님께로 가는 화염검을 뚫어버리고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며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성대님의 한 분 한 분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도 죽어가시며 또 다른 영혼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는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이라 딸이라 칭해해 주셨습니다 이제 부부의 관계가 서로 이익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도와 격려 위로하여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로 회복되어집니다 인간관계가 더 이상 수치적 관계가 아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줍니다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줍니다 높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는 수평적 관계의 사랑의 관계로 변화가 되어지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물질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지배하며 통치하며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로 우리 성대문의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롭게 다스려져야 됩니다 우리 성대문의 일, 가정, 자녀, 결혼, 정치, 경제, 문화, 예술, 학문 그 모든 것들이 예수, 크리스도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회복되어질 때 주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풍성함과 자유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풍성한 세계일까요 그래서 한 찬송 시인의 이런 찬송 가사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목몰 삼아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아름다움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대문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자유함 내 삶에 빼앗겨버렸던 그것들이 회복되어져서 풍성하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꿈꿔보세요, 꿈꿔보세요 꿈꿔보세요 우리 성대문의 삶 가운데 지옥처럼 변해버린 것들이 예수, 크리스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꿈꿔보세요 제발, 제발 목소리가 개똑 같아서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게 너무 답답한데 예수님이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우면 예수님은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니면 세상입니다 우리 중간 어디쯤에서 괜찮게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진공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도 진공상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대문이 하나님의 질서와 법으로 살지 않으면 그냥 진공상태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단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세상의 법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성대님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삶을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진리위에 바로 쓰셔야 돼요 또한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삼겹질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또한 더불어 영적 지도자와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점검받고 도전받고 위로받으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유다서 역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 잘못된 신앙관들이 교회를 공격하여서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신앙을 버리는 현상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선생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극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선생님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서도 있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찾아와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형 마무리할 때쯤에는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길 형님, 형님 이렇게 자꾸 유명해지려고 하면 이런 갈릴리 초구석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 사람 많은 데 가서 좀 지랄을 하시라고 하면서 마냥 비아랑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초대교회 지도자들로 바뀌게 되었죠 그 중에 한 면이 이 유다예요 유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극류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가 앞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0절과 21절이 동사가 세 개인 듯 보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자신을 지키며 해서 동사가 세 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동사는 한 개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하는 것 여기서 세우다는 것 옛날 번역으로 건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믿음 안에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건축하라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인지 정리해 줬어요 다섯 가지예요 이미 여러분 성도님들이 아실 거예요 다섯 가지 뭐냐 성경은 정황 무한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다섯 가지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이 기본 진리 다섯 개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온갖 이당과 사회비들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다섯 가지를 하나라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신앙이 낮아지고 아무리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세는 개판이 되어도 이 다섯 가지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 못 외우는 분은 쓰세요 성경은 정황 무한한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죄 없이 탄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 없어야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거든요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고 정견한 양을 준비해야 돼요 이것이 죄 없는 양이에요 죄 없어야지 내 죄가 그 안에 전가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동정녀로 탄생하느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반드시 이해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과학적 영역이 아니에요 의학적 영역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의 죄가 없어지려면 깨끗한 게 필요해서 아담의 우선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셔야만 해요 그래서 동정녀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어요 그런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해야 되는가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다시 살아날 수밖에예요 부활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해야만 돼요 왜? 죄가 없으면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왜 죽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예수님 죄가 없는데 그럼 살아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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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이게 부인되냐고요 어떻게 이것을 잃어버리시냐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랍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는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반대만은 육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육으로 기도하는 게 뭘까요? 내 피로를 구하는 거죠 예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죠 우리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런데 내가 더 이상 구할 게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돼요 한국 교회가 왜 기도가 멈춰졌는가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문제를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육으로 기도하지 말고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알려주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입술로 선포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개시하시고 선포하고 실행하세요 선포가 없으면 주님이 일하지 못하세요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선포해야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내 입술로 반드시 고백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경고히 세워져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믿음으로 경고히 세워가는 것을 다섯 개의 기독교 기본 교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사도신경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혀기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것이 현실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우리 피로를 구하는 거예요 극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극률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작심하여도 우리 믿음 지킬 수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 성도님들을 작심하고 공격하면요 우리 다 넘어져요 목사도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방법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심한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화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내가 은혜를 갈망하며 극률을 갈망하며 사는 것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극률로 대할 때 은혜로 대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 은혜로 보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 은혜로 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을 극률이 여기래요 정지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혹시 불 속에 들어간 자 즉 죄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죠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그의 자신에 대해서는 극률이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절대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켜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자유롭고 생명량을 넘치는 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지켜내십시오 주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강구하시며 지켜내는 성도를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그 찬란한 복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왜곡되고 파괴되어진 관계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우리는 안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굶지렸습니다 지쳤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나라의 풍성과 자유로움과 생명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든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얻은 하나님 나라 잘 지켜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위에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늘 주님의 은혜와 극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리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잘 지켜내기로 결단한 숲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네들 가운데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성교사람들 위해 집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